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3.5톤 윙바디입니다. 차량은 올류마이티구요. 슈퍼캡입니다. 2020년 11월달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구요. 1인 소유로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길이가 5m 63이구요. 너비가 2m 25 높이가 2m 22입니다. 그러므로 팔레트가 10장 장착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짧고 생생한 차량이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행거리 짧고 생생한 차량이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행거리 짧고 생생한 차량이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